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안녕하세요 일단 어 표시를 좀 해놓을까 이거였나? 자 두 명 아이 아이 LPL 못했어 응 이거였지 일로와 일로와 저 한 명 부르죠 제가 이쪽 부분까지 오면 부르도록 하죠 저것도 깨부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없을까 두 발을 쐈어 어 뭔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잖아 불이 꺼졌잖아 아 뭔가 이상한데 불이 왜 꺼졌지 어 두 명이야 어 두 명이야 어 두 명이면 안 되는데 어 아 수면 가스 수면 가스 그런 거 없는데 뭐 뭐 구입하라고 하긴 했는데 예 그냥 왔어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냥 기분이 있는 것 대로 그냥 하고 있어요 안 오는데 야 어디와 이리와봐 이리와봐 뭔가 이상하지 이리와봐 좋아요 얘들 이리와봐 어 이리와봐 어 이리와봐 뭔가 있어요 여기 그래그래그래 와봐 와 아 뭔가 이상하지 이리와봐 너도 이리와봐 너무 스읍... 너 안있어? 음... 두명은 잠재였구요 울려나? 너무 멀... 먼거 같은데 너무? 반응 안하지? 너무 어려워 그것 너무 멀어 아... 저기 가면 죽을거 같아가지고 아 쟤들두 명이 따로 다녀 이리리와봐 이리리와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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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맥둥님 어서오세요 아 나이씨 맥둥이 자, 문 열겠죠? 좋아 한명 더 이리 와봐 들었어 들었어 전선수까지 오고 있죠? 좋아요 일단 문 닫고 이렇게 하고 이리 와봐 두 마리 있는거 아니야? 오고오고 우와 저렇게 올줄이야 아 무시한 점수를 더 줘요? 네 네 네 네 네 자 저리로 두 명 가고 있구요 어? 어?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Wolf 오 뭐야 쟤 오오오오오오소 아이우우우우이씨 알겠다 알겠다 오케오케 아으되.. 이.. 이 부분이 어렵네 여태까지 잘 오다가 천장에도 매달릴수가있어요? 천장에도 매달릴수가있어요? 그런것도있어? 강도산을 이용해 Amsterdam 강도산 시장에서 일을 합니다 컨트롤시장에서 일을 위해서 문의사항을 이용해 15-14 14-14 14-14 14-14 14-14 어 저 감시카메라 아닌가? 좋아. 초은님 어서오세요. 음.. 음.. 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표시를 안내놔가지고 표시 해놓을걸. 온다 온다 온다. 야 끝까지는 안와요 여기까지. 오우. 저 여기를. 저 여기를. 오우. 아씨 뭔가 이상한데? 들키는거 아냐? 아우 됐다. 잠시. 아우. 나. 어찌.. 구경.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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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로가 있네 자 조심조심 어 여기 파이프가 있구나 이게 파이프인거 아닌거 같은데 자 자 저 자식이 난 더요? 완벽조이자 가장 높은걸 좋아 어 나쁜놈들 한 번 더 왜 미국에서 뛰어갔어? 내가 말했지만 너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전기 공문이라네 너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 같지? 아니, 내가 말하지 않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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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많이 얘기해 내가 내가 원하는 걸 말해 생각해라. 너의 문제에 걸릴게 알겠어? 알겠어?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코오빈 살아있어? 이제야 기어오르기가 저거였어? 아 나이씨 아 무슨 칸 칸달리 먼저 오세요 아 지금 기어오르기가 저거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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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아 아 CIA? 야 너는 나 최고야! 조aps! DC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Now DC의 내용이야! 끊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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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앤시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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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내가 혜택을 잡는 거야? 내가 내가 혜택을 잡는데 앉아 밀명대들 이쪽으로 밀명대들 이쪽으로 야 구해주러 왔는데 뭐 총을 들이댈 필요가 있나? 아예 도망갈려고 해서 그런가? 그런가? 어 어 시끄러운 무기야 근데 이건 무기 못하잖아 이건 총을 몇 발 없는데 어 무한이네? 무한이야 무언 이거 스톤근도 무한이네 오오오오오우 숨질 못해 숨질 못해 숨지는 못해 숨지는 못해요 아 아 이게 어깨지점 바꾸나 지점 바꾼거구나 이렇게 조용히 임마 너 좀 뒤키겠다 여기 목을 꼭 잡고 있지 목을 꼭 잡고 있는데 야 다 왔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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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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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유 아퍼 아 보기만해도 아프 아유 왜 아유 이거설마 영화에서만 보던 에이 그건가하하앙 안대에 어에에에에에에에으로 D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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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ke, oh 이거 할만하네 아이구 이거 괸찬네 괸찬네 아이갠 1날 고스트 들키지 않고 비사상 기술 사요 펜서 들키지 않은 자 몰래 따라가 적을 사래 어설틀트 들키지 않고 비사상 기술 사요 나는 어떤 점수가 어떻게 된거야? 난 뭐야 고스트야? 에게! 이거밖에 안돼? 되게 못했구나 잘한거야 못한거야 숨겨진 길을 찾았다고? 이게 그 그 뭐야 길치가 꼭 나쁜것만 아니야 여기저기 가다보니까 숨겨진 길도 찾잖아 음 한가지 진짜 필요한.. 찰리.. 아 제가 찰리 맞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여줘요 일반적으로 미국 배낭을 견뎌하고 있습니다 무기상이예요 쟤 혼자만 여기서 진지하지 않는 애는 쟤 혼자만 해커드 이렇게 무슨 의미인데 자 그 살아간 사람이 누군지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겠죠 자 그 업그레이드 어... 어... 업그레이드로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미션 임파서블도 그 다음 다시 한 번 봐보면 좋겠네 그러면 누구한테 사는 거지? 맨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데? 야 달리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달리는 걸 못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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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저기 있네 멍가지의 폭발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콜범을 구매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겠어? 그 나의 폭발은 큰일이 엎불렸려 근데 나 지금 사용할 수 있어 글자 자, 샘 내가 운명할 수 있겠어 여기 여기 이 상황에 더 기간이 많아 비행기 업그레이드 하기 비행기를 업그레이드 해? 음... 찰리의 작업실 아 잠깐만 이거 일단 하기 전에 나부터 내 장비부터 좀 업그레이드를 하자 장비가 개떡 아무것도 없으나 기본 장비밖에 없어 뭘 아까 뭐 뭐라고요? 뭐 뭐 소음기? 뭐 그런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많더만 뭐 여러가지 많겠죠? 난 잘 모르겠고 봐야될거 같은데 여기 어디갔지? 찰리야 어디갔어? 여기가 위로 올라가는 중인데 아유 빛들 진짜 어? 찰리다 찰, 찰리야 요거 업그레이드 음? 아까 뭐 땄는데 아 이거 비행기야? 아 이거 비행기구나 아 비행기였구나 이게 내가 있는데가 몰랐어 몰랐어 난 그냥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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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건 줄 아는데 이거 어떻게 어그레드 아 여깄다 어우 됐다 됐다 어 어 자 어 잇따잇따잇따 잇따아아아아아 작동법 아니 아니 현장에서 현장에서 어 야 이거 뭐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는건데 그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이거부터 해야되는거 같은데 비행기 업그레이드부터 해야지 저게 뭐 뜰거 같아 대화가 뜰거 같아 조종실 조종실 업그레이드 하래요 자 조종실 어 지금 1000달러 밖에 안 해 자 본부 업그레이드 중이래 자 조종실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지 목적이 이제 대화 될거 같은데 어 이제 대화된다 아까는 안됐거든 어 어 에이 셀프폰 핵 아 컴온 아 컴온 아 아 아 아 음 찰리 미션 자 장비설정 야 이제 되는구만 자 군장 음 군장 네 안 그림토스에게 팔라덴 승부원 구역에 업그레이드 아 일단 뭐 몰라 지 그 가지 특수 무기 일 숙 백 천만 십만 십만 석 응 비살상 화살을 날린대요 좋아 구매하고 장비 음 설정 음 EMPZ 이건 뭐야 소음 발생? 소음 발생한다고? 소음 없는게 좋은거 아니야? 수면가스 EMPZ 오 이거 정말 좋네? 수면가스 박진자리 박진자리 수면가스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비싸잖아 일단 아 되게 어우 다 장비할 수 있네? 아 다 장비할 수 있구나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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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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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무기 음 음 오우 정말 이게 그 그거는 뭐라고 되지? 이거 업그레이드하는 맛이 있는데? 네 이게 좋을 것 같다 저격총 있다고요? 돌격소총 어 저격총 어 그러네? 자 어 이건 너무 비싼데? 잠만 이거 이건 너무 비싼데? 일단 작곡을 음파투시는 뭐야? 아 아 이거야야야야 이거 정말 좋다 적 적을 보여준대 가재 가재부터 일단 하자 접착식 카메라 접착식 EMP 어 이건 되꼬 그거에 있잖아 이미 가스 체루가스 상광수렸따 근접 쇼크 어 이거 수면가스 이건 왜 지금 못하나 음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자 선택을 해야 돼요 트레이로터를 하느냐 어 그 저격 소총을 갖느냐 저격 가 을까 갈까 자 타냐 고정 조준경 그 다음에 어 그게 없네 아 표준적 소음 자격통이구나 기본이 소음이야 기본이 자 자 이거까지 하구요 작전복을 아까 그때 장갑하고 그것만 했나? 바지 부츠 몸체 아 너무 비싸네 다 돈이 이제 끝났어요 아니 경기용 터란에 더 좋네 정확도하고 사거리가 좋아 좋아요 자 가죠 저격 저격총하고 석공 샀어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졌네 이것도 아 저쪽이 저쪽이 자 다음 미션 반란군 요새 아편 농장 파키스탄 대사관 파키스탄 이거를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가보자 자 가보자 자 불펭 시작 어 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거야 아 쟤도 확실히 도와주는데 아 내가 할게 뭐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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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으 아 아 이건 바꾸는거구나 미션 시작 아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음 솔직히 뭐 너에서 살게 없죠 이거 사고싶었는데 그냥 스나이퍼건으로 때렸어 가자 고 반란군 요새 하나 어 이게 다 표시가 되네 발사 뭘 발사하라는거야 LT 발사? 어 아 이게 위에 있는 애들이 언제겠지? 와 뭐야 이런 장비가 있어 정말? 이런 장비가 있어 정말? 뭐야 뭐야 뭔데 백키면 안돼요 백키면 안된대요 백키면 안된대요 백키면 안된대요 아아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어떤 앤지 시계.. 어.. 빈님 어서오세요 두발씩 쏴야돼 자 천천히 보고요 두명이 통과한 상.. 통과한 다음에 있어야겠는데 통과하구요 뭐야 아 무슨.. 이렇게.. 저격하는 것보다 무슨.. 뭐라고 하지? 무슨.. 뭐라고 하지? 이거? 공중에 공중에 뭔가 있나봐요 우리가 어우 나 내려갔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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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아 이쪽... 나 저격... 총이였는데... 잠깐만... 우와... 어... 이거 어떻게 확대하는거지? 자... 이건..이거 안닫다고 일어났다는 거고 이거는 그거고 미래형이라기보다... 이거... 확대하는게 있을거 같은데? 어!야!이거 뭐...뭐... 뭐... 뭐했어? 뭐했어! 나 뭐 이상한거 던진거 같다... 아유! 접착제 소음만 생긴 게 던졌어, 이씨 안 그래도, 그... 이거, 이거 확대가 안되네, 더? 확대가 안되는데? 이게 끝인가봐요, 더이상 뭐 확대하거나 그런게 없는거 같애 내가 모르는건가?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거고 아, 저기까지... 90미터 몇 미터를 통과해야되네 90미터 몇 미터를 통과해야되네 어...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게 미래형이라고 하기보단 그냥... 자, 십자궁 자, 십자궁 발각되지않고 장미카라 누구있어? 뭐... 없는데? 그냥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는거 같은데 트라이로터 어 두 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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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음 올라가 봐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네 골리아님 어서 오세요 자 여기 올라가 오 야야야야야야야 올라가 올라가 아무도 없어 인마 흠 숨어가기 잠입이나 이런걸 할때 가장 좋은건 위저위 공중을 통해서 가는거 시야호가 용이하고 그리고 들킬 염려가 적은 이쪽 이쪽 보고 있을거 같은데 어 뭐 안보겄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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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바보같은 그렇게 가면 안되지 차를 가고 있었는데 왜 거기서 들키고 나자빠지고 앉아있니 흐흫 제게 할거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이제 오르구요 네, 두 번째로. 한 번쯤에 뵙을 받았다. 그런데 손에 있는 것 같았다.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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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았다. 자, 눈이요. 여기로 가면 안 되겠지? 지금? 소음 발생기! 어... 착식 소음 발생기 말고 이거 습자궁! 음... 소음 발생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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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저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혹시... 아 일단 소음발 소음발 쓰면 괜히 쓴 것 같애 아 여기서는 이게 다 보이고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텐데 위로 못 올라가 저 둘 을 아 저 통과하는 길은 아니라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거구나 계단쪽으로 아 그렇구나 계단쪽으로 올라가는거였구나 어 근데 누구한테 들킨거야 아 놔 아 소음 발생기 말고 딴거 써야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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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가스로 해서 죽여보자 아 죽이지 말고 오우 씨 내가 조명 찍어놓고 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왔었지 빨리 가서 위에서 공중 해도 됐을텐데 쥐지? 좋아요 어쩌다 숨길만한 데가 없는데 한 명은 저기야 자 이쪽으로 오겠죠 와봐 뭔가 이상하잖아 자 들어올리구요 여기 어디다가 던져놓고 뭐 아 트로이터가 이거구나 어 이거 뭐 어떻게 위아래 상승하기 알티 알티 아 이거 상승하기구나 어어 아 아 여기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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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춰 어어 뭐 뭐? 고객을 찾아라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오오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오오 왜이래왜이래왜그래 야 누구한테 본거야 아이씨 아아 나이씨 자 문 열어놓고 이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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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흠 이리 올라오진 않겠지? 아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 뭐야 뭐야 이렇게 누가 있는거 아니겠죠? 자 올라가구요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저 오른쪽으로 못가나?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은 뭐야 노트북이 있는데 음 음 자 접착식 소음 발생기 엠피 이거 쇼크 쇼크화살이 그거겠지? 애 잠깐만 이거 하지 말고 으흠 음 음 일로 못가나? 아이 소리가 나겠죠? 핵힛 블랙리스트 노트북 아 이거 없애야될거같은데 소음기 권총 없죠 소음기 뭐야 야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아 저..지금..잠깐만.. 우..아ㅏㅏㅏㅏㅏㅏㅏ이 어억 핵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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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어억! 아어어..어흐어끈이야 그놈이 엘 엘에이씨 3년이! 3년이! 그리고 너는 완전히 잊지 않았어요! 어떤 게 있었던 게? 757-BRAVO-VICTEN-9-OSCAR-9-8 나한테는 생각해? 그리스도래? 고마워. 유효기간이 끝나 이야 이야 저렇게 바로바로 막 근데 저렇게 저런 장비들은 다 전파방해하면은 다 못쓰지 않나? 음 어 뭐야 큰 안테나가 있는 곳을 찾으래 이거 뭐 떨어져? 이야 이 높이에 떨어졌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안되나? 전선 끊어버리면 될텐데 아 뭐야 아 뭐야 야 이거 언제 달아났어 이건 아 이거 그냥 던지니까 달아진거야? 트럴리금님 어서오세요 저거 어떻게하지? 이야 여하아 여하아 그치 여기 rumor 자 인 한명 있어요 아아 위로 올라갈 데 없나? 아 여깄다 야 위로 올라가봐 혹시 없죠? 어어 저기 또 있어요 한명 있었는데 저기 누구야 누구야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 좋아 야 위로 올라가봐 야 이거 바로 위로 못 올라가냐 바보야 아 저쪽이네 그 외도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음 그러면 그러면 떨어져서 떨어져서 저쪽을 저쪽으로 가야되는거야 여기로 여기로 없애고 오호 오호 이거 잘 가야될 것 같은데 밑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일단 우아 우와 힘들다 저기 지나가기 힘들다 소음 소음 발생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여기로 가야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 나이스 아아 으아아아아아 우와아 여긴 어... 저쪽 길이 아닌거 같기도 한데 어 잠시만요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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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